아이스크림 샀어요. 소프트 아이스크림 신난 홍준수. 아 저기 있었어요. 저는 닭고기 먹을 거에요. 나 진짜 안 먹을 거 맛인데? 괜찮아 난 닭고기 먹을 거야. 맛있다. 맛있는 거 홍준수 많이 드세요. 응 맛있다. 맛있다 맛있다. 홍준수 흘리고 드시면 돼요. 처음으로 우리 한국 분들께 우리 구호를 알려드리잖아. 맞지? 오 좋다. 우리 우리 앱 시청자 분들께. 친구? 맞지? 아니 너가 리더니까 너가 친구야. 내가 리더라고? 리더 시켜주는 거야? 응. 너가 마트 형이잖아. 오늘 이 친구? 너가 리더야. 너가 리더야. 그래. 친구? 맞지? 기분 좋지?